1845년,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아온 아일랜드에 끔찍한 기근이 찾아와 수많은 사람들은 기아와 열병에 주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옥으로 변해버린 마을에 한 남자가 다가오는데 고향 소식을 듣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마을로 돌아온 마틴이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전쟁에 징집되었던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탈연까지 감행한 것이었죠. 하지만 지옥으로 변해버린 건 마을 뿐만이 아니었으니 가족의 사망 소식과 함께 돼지우리로 변한 집을 목격하게 된 마틴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동생의 아내 엘린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동생의 가족들이 전부였던 것이었죠. 더 이상 희망이 없던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이었던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희망에 부풀어 즐거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 거주한 그들은 경찰들에게 강제 퇴거 명령을 받게 된 것이었죠. 눈앞에서 조카의 죽음을 목격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마틴. 결국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고 어느새 그의 분노는 그게 다라고 말죠. 그렇게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마주하게 되는 건 싸늘하게 얼어 죽어 있던 마지막 남은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족마저 지켜주지 못했던 마틴.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희망도 없었던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그들을 모두 처단하기로 말이죠. 그렇게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자신의 집을 돼지우리로 쓰고 있었던 세금징수원의 집이었습니다. 동생은 세금징수를 거부하다 교수형에 처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마틴은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하게 되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식량을 훔친 그에게 말도 안 되는 형량을 내려버린 악덕판사 마틴은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마틴의 행각을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으니 군인 장교인 포프와 헤나 형사는 사고로 치고 도망간 탈영병 마틴을 잡기 위해 뒤쫓아온 추적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향한 곳은 마틴의 고향이었고 그곳에서 세금징수원의 시체를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마틴의 행각이 단순 살인이 아닌 복수에 의한 살인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편 추적자들이 마틴을 추적하고 있던 사이 또 다른 타겟을 찾아 복수를 이어나가고 있었던 마틴과 길잡이를 이용해 마틴을 코앞까지 추적한 헤나의 일행들까지 그들은 크로닌이 마틴의 어머니와 동생의 아내까지 퇴거시킨 인물임을 알고 곧바로 그의 집으로 향하지만 그들의 추격을 눈치챈 마틴은 숨어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총을 발사하지 않은 마틴 잠시 후 마틴의 마지막 복수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된 추적자들 그렇게 그들은 또다시 마틴을 추적하기 시작하고 헤나의 일행들이 자고 있던 사이 마틴이 찾아옵니다. 사실 그는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운 동료이자 상관이었는데요. 다음날 영국의 악질 지주인 킬 마이클 경우로 향하는 추적자들 하지만 지주는 이미 마틴의 소문을 듣고 많은 병력을 증가시키고 있었죠. You're Lordship, Captain Pope of the 68th Regiment Sir, you are in grave danger poorly trained police are no match for this soldier We will proceed as planned You may join me if you wish Pardon me, excuse me Now where have you taken the grave? People are starving here People are starving here Put that all quick! Obser, what the hell are you doing? 배고픔에 굶주린 아일랜드 사람들을 위해 희생당한 홉슨 일병 이곳엔 아일랜드 사람의 인권 따윈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영국의 지조는 요유히 현장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밤이 찾아오고 그들은 한 호텔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는데 잠시 후 그들의 예상대로 마틴이 호텔에 찾아왔습니다. 추적자들이 파나온 함정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오히려 그를 도와주는 헤나 그렇게 마틴은 헤나의 도움으로 현장을 빠져나가게 되지만 헤나는 그들에게 붙잡혀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결국 마틴과 공조한 대가로 사형이 선고된 헤나 하지만 그때 마틴은 지주를 이용해 검문 안으로 잔입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마틴은 헤나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지만 포프의 총에 맞고 중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결국 쓰러지고 만 마틴 마틴은 숨을 거두면서 자신을 도와준 헤나에게 마지막 말을 건네게 되는데 자신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마틴 얼마 후 지주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가운데 총상을 입은 포프는 폐잔병처럼 본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헤나가 뒤쫓아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삼거리에서 피난민들과 마주친 헤나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피난민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 영국 제국주의자들에 맞설 것인지 아니면 포프를 따라가 복수를 하고 숨어 지낼 것인지를 말이죠.